신문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읽어주는남자 김진희입니다. 어제 화려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열병식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는 어제 저희 채널A 프로그램에서 모두 다 전해드렸고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는요. 그 중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뉴스들만 골라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 린민일보의 최대 포털사이트 인민망의 한국지국지국장인 저우위보 지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어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우위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조옥파신데 오늘 조옥파 지국장님과 함께 어제 열병식에 숨겨진 이야기들 흥미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기사가 실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알보입니다. 동알보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저네요. 먹거리X파일이 오는 6일부터 일요일 저녁 9시 반으로 편성시간을 옮겨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먹거리X파일 새단장 일요일 밤 옮겨 6일부터 방영. 첫 방송은 여름 별미 침냉면에 대해서 파이십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태남먼 성루위의 박근혜 대통령. 신질서 중심에 서다. 한국일보 제목은 신질서의 박 대통령 중심에 섰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시 주석의 왼편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모습. 이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의 달라진 동북아 질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메 사진인데요. 태남먼 성루위의 이 모습. 박근혜 대통령 통일 외교를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정상의 자리.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색의 옷을 입고 천안문 광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경향 신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사진에서 최룡회는 보이지 않죠. 제일 끝자리에 뒀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북한이 극히 무험하다. 남조선의 당국자 극히 무험하다. 발끈하면서 이 최룡회가 방문했던 전승절 행사를 일체. 북한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전승절 보도를 안 한 이유.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 잠시 후 짚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최룡회가 뿔이 났죠. 왜냐 표정만 주십시오. 이 각국 정상들이 쭉 나열한 천안문 성뇌의 제일 끝자리에 서는 이른바 굴욕을 당해서 최룡회의 표정이 영발이 아닌데요. 최룡회는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최룡회가 빈손으로 돌아간 까닭도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신문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민해방군 30만 명을 감축하겠다. 말 그대로 전격 선언입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0만 명 감축을 밝힘에 따라서 230만 명의 인민해방군에서 2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줄여도 많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이슈입니다. 군인 출신 황진아 의원의 입단 말실수. 어떤 말실수일까요? 김무성 대표를 글쎄 김일성 대표로 부른 겁니다. 어제 김일성 대표... 어? 죄송합니다. 이거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도... 그런데 황진아 의원은요. 김일성 대표를 김일성 대표라고 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틀 전인 일이라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김일성 대표님을 모시고 참석자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는데... 황진아 의원, 김일성, 김무성 대표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프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어제 열병식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달라진 위상을 살펴보시죠. 웅장한 군가가 울려퍼지는 동안 시진핑 주석이 도열한 부대들을 사열합니다. 정금의 힘토나! 정금의 힘토나!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을 비롯한 전현직 지도부와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난먼 성루에 오른 시 주석은 중국이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병자를 택하고 있는 중국의 병력은 약 23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평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앞으로 군의 현대화, 첨단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의비성! 흑빙비성! 랜닌비성! 전체 병력의 12%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상 최대의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한 중국...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자신감 넘치는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네, 어제 화려하게 보신 것처럼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열병식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 오늘 돌직구 쇼에서 이모저모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첫 번째는 선글라스 박근혜. 황금색 옷. 중국 국민들이 황금색을 참 좋아합니다. 황제의 상징, 부의 상징. 중국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황금색 복을 입고 멋있게 선글라스를 낀 박근혜 대통령. 참 멋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 섰다가 왼쪽, 왼쪽 옆에 섰다가 또 막내에서는 바로 두 번째 자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임수순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달리 선글라스를 멋돌아지게 딱 쓰고 앉아서 착석고 알람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선글라스가 어디서 많이 본 선글라스 같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왜 저도에 휴가 갔었을 때 선글라스를 딱 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선글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공식 석상에서 선글라스를 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사뭇 굉장히 진지하고 근엄했다. 미소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아마 석방을 의식해서 절대적인 인상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른바 표정 외교다. 이른바 표정 외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사진을 찍을 때만 가볍게 미소를 볼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근엄한 표정만 보여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중간에는 햇빛이 워낙 뜨거운 거예요. 그건 저기가 오염 때문에 햇빛이 그렇게 잘 안 들이닥치다가 갑자기 쨍 하고 밝은 바람에 햇빛이 쫙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미리 선글라스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선글라스를 닦인 다음에 계속 근엄한 표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인민일보의 인민망에. 우위보 지국장님 오늘 오셨는데 한국말을 어쩜 이렇게 잘 아시는지 저는 처음에 한국인이신 줄 알았는데 이름 보고 중국분이구나 했는데 어제 중국 국민들이 천안문 성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는데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환영하죠.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중국을 찾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천안문 성로에서 그렇게 쨍쨍한 햇볕에 당연히 선글라스를 꺼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엄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열병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숙한 그런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상당히 부합한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파워다제 라고 판문을 했대요. 제가 중국인이 없을 때는 중국말로 좀 잘난 척을 했는데 오늘은 잘난 척을 못할 것 같은데 파워다제라는 그 말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애정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이웃집의 큰 누나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웃집의? 우리 옆집의 큰 누나다? 네네네. 너무 좋은 인상을 중국인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4번이나 자리를 옮기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진핑 주석과 박 대통령의 친분도 더욱 두터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촬영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의전상 국내 인사들이 올 때는 좀 이동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가까운 자리, 의전상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를 시종 줄곧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실에서도 별도의 방을 차지했고요. 또 별도의 의전팀을 확보해줬을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 색깔의,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란 황금 색깔의 옷을 입고 왔는데 또 한가리에서는 저것이 너무 외교적으로 튀었다 할 정도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혼자 지금 반짝반짝 비난해요. 돋보이는 그런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행보 중에서 일종의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폭류한 여사와 악수를 하고 보통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왼쪽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사진을 찍는 이른바 포토타임을 가졌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어떤 영상인지 직접 한번 확인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폭류한 여사와 함께 악수를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른쪽에 서세요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머뭇머뭇 중국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두 번 오른쪽에 서세요 라고 해서 뒤로 들어가는 소리인 줄 알고 뒤로 들어가시다가 아, 절로 가요? 가라는 얘기예요. 아, 사진 찍는군요. 라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장면이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청와대 우리 참모들은 안영환 전 의원님, 뭐 했습니까? 그 포토타임이 있는 거 알려주지도 않고 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저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제가 어색했다고 느꼈으면 청와대 참모들 욕 좀 먹었을 겁니다. 사실 의전은 정확히 미리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물론 정상 정도라면 예행연습하지 않습니다. 미리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다 하는데 아마 그게 주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앞에 어제 화면을 보니까 다른 정상들은 그냥 악수하고 옆에 사진 찍는 걸 당연히 알고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물론 이제 전체로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은 보였습니다. 저러니까 그냥 친근하게 보이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할 때는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웃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어제 보니 제가 보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어제 긴장했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또 웃었어요. 네네, 다른 국가원수 만날 때는 거의 그나마의 표정이요. 악수만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고 부인 앞에서도 저는 그냥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만 의전상으로는 사실 밑에 있는 분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것만 보면 저 갈까요? 가라고요? 그쪽이요? 그런 투로 보여서 청와대 의전팀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 시켰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못했고 혹은 우리 대통령이 됐어? 우리 사이에 무슨 사진을 찍어?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약간 제가 어제 불편해했잖아요. 저 장면. 중국 우리 지국장님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민들은 우리가 이제 대북이 됐구나 이런 느낌 받았는지 모르지만 조공관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우 불편해.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더 당당하고 우젓하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약간 어색한 장면이라고 생각했고요. 대통령이 뭐 들고 있죠? 저는 저기 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글라스 안전을 들고 계시네요.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핸드백을 경호성룰 때만 못 들고 간 게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외빈들을 보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부인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여자하고 남은 다 남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핸드백을 저것도 상당히 왜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핸드백 안에다가 들고 갈 텐데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부인도 맨손이에요. 지금 핸드백이 없어요. 아마 경호경기 때문에 핸드백을 가지고 오지 마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것도 상당히 결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우위보 지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정상은 보통 핸드백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경호원이 하나 들고 가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걸 못 들게 하고 있는 것. 이거 외교적으로 실수 아니냐? 실수라고 보진 않고요. 저희 중국인들이 오히려 이 장면을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귀엽게 봤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사랑스럽게 귀엽게 봤다. 그 장면을 보고서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뭐라고 대충 댓글을 달았나요? 중국으로는 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엽고 큐트하다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인 자리에서 저런 실수하신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한중 양국 간에 좋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 표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 긴장되죠. 시진핑 주석도 열병씩 치르느라 인상이 굳었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오니까 반가워서 미소 짓다가 우리 박 대통령이 살짝 좀 우왕좌왕하는 거 보고 아이 좀 귀엽다. 아이 좀 어떻게 이럴까. 멍이라고 한다고요? 중국인들은 거의 다 좋게 봤습니다. 저도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저걸 보면서 격세지감 이야기를 많이 꺼냈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랑 한국의 위치가 달라졌느냐. 중국이랑 저토록 가까워지고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막 감격하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기뻐했는데 어제 열병씩을 보고 느낀 느낌은 와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면서 기뻐할 동안 중국은 날아다녔구나. 정말 훨씬 많이 달라졌고 자신들의 격세지감을 우리보다 10배, 3배를 더 느끼겠구나 싶었는데요. 저 열병식을 보면서 중국인으로서 가슴이 벅찼나요? 어떻나요? 우리도 이렇게 달라진 걸 느끼는데 중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과 민족의 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족의 큰 잔치라고 봐야죠. 선글라스를 쓰고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숨겨진 이야기 바로 이어집니다. 숨겨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숨겨진 최롱애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롱애의 표정이 영 찝찝한 표정이었다. 왜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많은 국가 원수급 정상들 중에 제일 끝자리, 제일 말썩 구석에 앉았기 때문에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때문일까요? 안영관 전 의원님 북한이 어제 최롱애의 북한 방문 중국 방문, 그리고 중국의 열병식 보도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찍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았고 딱 한 줄을 했습니다. 최영애가 중국 행사에 참석하러 떠났다는 나왔어요. 그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영애의 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찾게 나오는데 저는 최영애에 대해서 약간 우리 언론과 다르게 중국적 우대를 해줬다고 봅니다. 중국은 해주건 해줬다? 왜냐하면 최영애는 북한에서 당 서열 6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급 인사는 아니에요. 1, 2, 3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3배 수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맨 앞줄, 어제 연단의 맨 앞줄은 국가원수급이 앉은 자리예요. 맨 말썩이지만 국가원수급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영애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대우를 해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과거 김일성 주석이, 김일성이 54년도, 59년도에 열병식에 참가했을 때는 바로 마오쩌던 옆자리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치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국가주석이 왔었기 때문에 옆자리에 안 섰던 거고 지금 최영애는 국가주석이 아니라 당 서열 6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국가원수급 앞줄에 앉혀줬다는 것마다도 중국에서 상당히 배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김일성에 앉았던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았던 것 자체가 굉장한 역사의 변화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 기회에 사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 관계입니다만 최영애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10월 10일 전승절 때 북한의 노동당 창건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때 중국 측에서 누군가가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북중 관계가 좀 더 회복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에 중국에서 누구, 어떤 걸 보내느냐를 우리가 A, A주시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최영애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거 받을 건 충분히 받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영진 대변인이 과거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북한은 절대 저 열병식 생중계 화면을 조선중앙TV에 못 내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 적중.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항일투쟁을 같이 했었던 두 나라 역사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체령이 하나 서 있는 자리를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23년 전인 1992년 3주 외교가 정상화, 외교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만하고 국교관계였고요. 북은 중국하고 국교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적대적 관계에 있다가 89년인가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선언한 뒤에 92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만에 딱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서로에게 숨기면서 극비리에 진행을 했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당시 첸지천, 외교부장, 외교부장이 낸 회고록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92년 4월 15일, 북에서는 또 그날도 경축일이죠. 김일성 생일이에요. 그날 양상군 주석이, 국가주석이 와서 생일 축하를 하러 왔다가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했대요. 딱 낌새를 알아챈 김일성 주석이 우리도 미국하고 좀 관계가 좋아지려면 2, 3년 정도 필요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논치챘군요. 조금만 늦춰주세요라고. 양상군 주석이 그냥 넘어갔대요. 김일성 주석은 내 말을 받아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7월 15일 날, 92년 7월 15일 날 늦었없이 첸지천을 보내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묘양삼 별장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났는데 묘양삼 별장에서 만났는데 오자마자 첸지천이 딱 인사하자마자 꺼내서 낭독한 게 뭐냐면 국가주석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하고 외교를 맺는다. 국교를 정성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자중노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15분 만에 밥도 안 먹여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자기는 북에 가면 늘 환대받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밥도 못 먹고 나오는 최악의 냉대를 받았다. 서로 그렇게 충격이 컸던 거죠. 그런데 23년이 지나서는 빨찌단 투쟁을 같이 했고 동북항일에 같이 했었던 최현의 아들인 최용희는 저쪽 끝에. 끝자리 말썽. 물론 그래도 우대한 거다로 얘기하시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바로 옆에. 이 상황을 보면 한중관계의 23년이 얼마나 크게 발전해왔는지 볼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지금 박용진 전 대변인이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최용희가 우리가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이 됐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못 만난 것은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리 배치가 상당히 멀었고 당초 예상하기로는 국가연수가 아니니까 뒷줄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거나 안보를 모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둘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마 최용희가 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되는 느낌을 가지고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을 겁니다. 돌아가서 최용희가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달라진 어떤 한중관계 또 중국의 달라진 어떤 모습 대륙 굴기의 모습 경제 발전상 이런 것을 보고서 아마 김정은한테 어떤 말을 전달해서는 궁금한데요. 제대로 전달해서 김정은이 어떤 큰 시각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화면이 정상들이 연단하는 화면을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저는 한국 사회의 큰 틀의 변화를 느꼈어요. 뭐냐면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중과 있는 세력입니다. 해양 세력은 미국과 일본으로 상징화되고 대륙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해양 세력의 틀 속에서 발전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정상, 중국 정상 사이에 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대륙 세력 사이에 드디어 서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분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마인 서마 나라가 되어있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해양 세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륙 해양을 따진다는 것은 의미는 없겠지만 큰 역사의 틀에서 본다면 한국의 정상이 대륙의 정상의 틀에 섰다. 대륙 국가로의 복원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앉아있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소극적인 조항이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나름 소극적인 조항이랄까요? 소극적인 뭐냐? 서방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서서 시진핑, 푸틴하고 같이 서서 한 커트의 함에 들어갔을 때 전 세계인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른바 대륙서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끼었구나라는 상징적인 사진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세 명이 같이 선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피한 거예요. 상대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했으면 앉아있기 때문에 상 커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커트를 찍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저 자리입니다. 저기에 중국에 방문한 나라들이 우리보다 큰 나라는 푸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들은 우리 중국은 어디서 죄송하지만 크게 따지면 상하이 국가들이죠. 상하이 국제협력기구 국가들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우즈베이스탄, 카자흐스탄 원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다 작은 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 좀 큰 나라는 남아공 대통령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공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 국력에서 보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푸틴 다음에 쓴다면 당연한 겁니다. 특별 우대는 아니에요. 단, 우리가 상징성은 우리의 의미를 부여해야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중국으로 큰 대우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최연애 아들 최룡애 이야기로 돌아가면 최룡애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김정은에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 이 부분이 정성희 논설위원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중국 측의 입장도 나름 궁금합니다. 저 위보지 국장님. 그래도 최연애 아들 최룡애인데 김정은 대신에 왔는데 물론 전용기 김정은이 안내줘서 선양 갔다가 3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환승해서 자동차 타고 부랴부랴 온 최룡애지만 말석에 앉게 했던 중국의 속내랄까요? 중국의 속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그냥 중국에서 외교적인 관리에 따라서 이제 30개 나라에서 정상급들이 오셨잖아요. 그 중에서 24명이 대통령이나 총리예요. 나머지 6명은 부통령이나 부의장 중도가 됐거든요. 직급으로 봤을 때는 그 위치에 배치한 것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말석이 마땅하다? 네. 마땅하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미국하고 필리핀에서 대통령이 왔다. 아니면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이 왔다. 당연히 미국이 가장 상석에 앉히게 될 거고 다른 나라의 부주석이나 서열 6위인 사람들은 말석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특별히 북한에 냉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에서 말입니다. 남조선의 집권자, 박근혜 대통령이죠. 남조선의 집권자는 무험, 무험하다. 궤변을 늘어놨다. 극히 무험하다. 이렇게 발끈을 했습니다. 안용한 전 의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는 이야기는 보도는 하지 않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DMZ 도발 사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야기됐다.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 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측의 또 세지 않습니까? 말이. 말이 세죠. 이겁니다. 해외 행각에 나선,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남조선 집권자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험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대변을 늘어놓았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독한 말은 다 썼어요.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집권자까지 무책임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다. 지금의 북남관계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사령장과 같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또 DMZ 사건을 거론하고 사실 중국 측에서 이번에 많은 압력이 있었을 거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무험하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험하도다. 무험하다는 왕이 무험하도다. 뭐 사또가 무험하도 이런 식인데 북한식 표현이 굉장히 익숙치 않은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북한식의 표현이자 북한식의 저항, 북한식의 신경질을 보여줬다. 그런데 결국은 아마 앞서 말했지만 북한이 10월 10일 이른바 노동당 장관일 때 무슨 일을 할지가 지금 진짜 관심사합니다. 그때 미사일을 쏠지 말 건지 그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동북아 관계가 어디에 갈 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도를 저도 지금 몇 년째 취재 때문에 챙겨보는데 안영환 전 의원 방금 말했듯이 무험하도다, 네 이놈. 무험하다라는 표현은 또 이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무험하도다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가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고 있었을 때인데요. 닭갈비를 먹고 있다가 무험하도다라는 기사를 탁 쳤고 너무 재밌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런 조평통이 이런 발언을 했다든가 닭갈비에서 닭 볶아주던 사람도 없더라고요. 닭 볶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빵 터지는 거예요. 무험하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거는 스스로들이 지금 왕조 시대를 세우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데 정말 불편한 것은 우리한테 불편한 게 아니라 중국한테 불편한 마음이 꽤 클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차마 중국에게 무험하도다 했다가는 이제 큰 줄이 날 테니까 차마 못하고 그 불편함을 우리 쪽으로 돌려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혈맹이라고 부릴 정도로 가까운 중국이 우리랑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심정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험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확성기를 부르뜨리고 참 우리는 유감이다 라는 말을 하고도 싶지만 그냥 이 정도의 일은 하도 우리한테 막말을 해서 그런가요? 웃으면서 넘어가게 되네요. 웃으면서 넘어간다. 확성이 키러다 말았다. 그런데 저는 저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잠깐 봤는데 DMZ 도발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때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랬을 수도 제가 전체 인터뷰를 안 봤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북이 제일 걱정하고 자극받은 건 시진핑 주석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발표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이 한민족에 의한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거기에 북은 되게 긴장하고 초조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북방 정책을 펴서 한중 외교를 맺고 러시아하고 외교를 맺고 이렇게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를 맺었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로테오 대통령입니다. 보수파의 대통령. 군사 쿠데타를 했었던 주역이기도 한 보수파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열방식에 초청을 했는데 우리도 사실 갈까 말까 하더라도 열방식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만일에 보수파가 아니라 진보파의 대통령이었으면 이 논란이 더 커졌고 부담도 더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못 갔을 거다. 못 갔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파의 대통령이니까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에 서도 우리 당 내린다. 우리 국내에 다른 분란이 없는 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얘기하는 역사적 책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일에 대한 기틀과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온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남북한의 한반도 사강의 교차 승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승인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소련과 중국은 우리를 승인해서 동시에 유엔 가입하고 통일에 기반으로 가자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답이 뭐예요? 빨갱이에요. 71년도 그런 부상을 만들어내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햇볕 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했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어찌 보면 실질적인 전지를 팍팍팍 만들어내는 건 보수파가 국내에 분란 없이 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 보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아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미국하고 친한 친미 정권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끔찍한 미래예요. 그거 승인 안 할 가능성은 큽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뜻밖으로 프랑스가 오케이하고 폴란드가 오케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피해를 받던 당사국들이니까 한반도 통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어? 그러면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 세력의 어떤 친한 부대 위치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친하게 딱 거기로부터도 신뢰를 받는다면 저는 이제 가능한 포석을 낳을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다. 강조해 주셨는데 저우위보지 국장님께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유사시에, 다르게 해석하면 한반도의 유사시에 시진핑 주성은 한민주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가장 걱정하고 우려되는 건 이른바 북쪽이 유사시에 중국의 인민군이 북한에 근접해서 이른바 북한을 접수하는 건 아니냐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꽤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적 언론과 중국적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일단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이 국면을 타파를 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죠. 만약에 유사시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나라의 정책은 자신의 국익에서 출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방종을 한 목적은 대한민국을 더 잘 먹이고 잘 살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그때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중국한테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암시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 국익이라는 진짜 중요한 얘기. 중국은 그 급변 사태를 쓰면 급변 사태라는 것은 국익이 크게 참여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익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궁극적인 국익은 뭐냐. 그런데 그 국익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시집만 할 때 이제는 설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 통일 대한민국이 중국의 국익에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통일 대한민국만이 동북아시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수 있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더 도울 수 있고 또는 대한민국만이 중국이 좀 더 평화롭게 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 나갔는데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 중국 방문이 굉장히 줄여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주소를 만났을 때 남북 통일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것이 우리 청와대 발표예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그 발표문이 빠졌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 나왔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들 사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정도 되겠죠.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국 측에 과거에 콜 독일 수상이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 골로바초프에게 엄청난 돈 줬습니다. 돈 주고 러시아에게 했습니다. 독일 통일 되더라도 러시아의 국위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러시아의 개방에 우리가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러시아의 OK를 받아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OK가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독일은 해냈습니다. 만약 우리도 통일의 상황이 앞으로 계속 중국의 지도차 등 중국의 이런 언론인들에게 계속 우리 설득에 나가야 됩니다. 통일이 중국의 국에 도움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에 시발점이 오늘 썼다고 봐야죠. 아까 박용진 전 대변인이 얘기한 보스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과에 가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닉슨과 닉슨 대통령과 마오저둥이 수교를 할 때 닉슨 케네리 대통령이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는 대로 한반도의 통일 관련 논의나 비핵화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논의만 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리한다. 북핵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결코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건 지금까지 중국이 가진 기본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관련한 더 진전된 입장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성과를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열병식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알같은 숨은 이야기들이 쏙쏙 숨겨져 있습니다. 빠르게 세 가지 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열병식, 첫 번째는요. 어제 열병식에서 중국에 울려 퍼졌던 노래가 이른바 팔로군 해방군가로 불렸던 중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그 노래가 사실은 한국인이 작곡했던 노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 열병식에서 나왔던 중국인민해방군 생진곡, 팔로군 생진곡으로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 작곡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네요. 나중에 국적은 중국 사람이 됐지만 전남 광주 출신으로 중국 현대음악에 별로 추앙을 받는 정울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광주에서 태어나서 이번에 영화 암살로 유명했던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멤버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은 활동을 한 게 저격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항일투쟁의 동지이던 시인 국무가 쓴 노랫말에 웅장한 메돌리를 합쳐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중국에서는 매일 행진곡,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불려지는 그런 팔로군 생진곡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조우위보 중국장님, 지금 나오는 노래가 바로 중국인민해방군 생진곡. 이거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노래입니까? 그렇죠. 중국인이라면 누구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노래이고요. 그리고 정율성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950년도에 이분이 중국 국적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것도 1976년에 중국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니에얼, 샌싱하 이 두 분의 근대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국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두 분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지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출신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네, 정율성이 이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행진곡을 작곡했다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졌던 얘기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과 이 장면을 보고 아니, 시진핑 주석이 열병식에서 230만 중국군, 인민군을 이끄는 열병식에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의문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저것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퍼레이드, 카 퍼레이드 중이기 때문에 저 흔들리는 차를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차를 부여잡고 남은 손이 왼손이었다. 혹은 해방전쟁 때 부상당했던 오른팔을 부상당했던 중국인민해방군을 배려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경례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저우위보 국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해답은 잠시 후에 듣고요. 지금 저 모습인데 군사전문가 안영환 전 의원께서 보신 게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경례 같네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햇빛을 가린다거나 손을 흔든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손을 흔드는 장면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흔드는 게 각도에 그렇게 잡혔다 하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왼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제 우리 사열을 한다 보면 사열의 지휘관이 탱크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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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주사님께 받더라도 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딱 올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각도예요. 그 시간대예요. 계속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냥 손을 흔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저는 좀 의아해합니다. 저게 손은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차를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 그냥 격려하듯이 올렸다는 느낌도 들지만은 실수는 하지 않고 어찌 됐든 어색했지만은 계속 똑같이 일관된 행동입니다. 일관된 행동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데 그것은 격려는 아니고 솔직히 상대국의 국가주사를 제가 평화를 생긴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손을 화답했다. 화답해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저 장면이 사열을 쭉 하고 돌아서 천안문 성로로 다시 오는 과정에서 있더라고요. 쭉 봤거든요. 채널A를 통해서 쭉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부대 앞을 지날 때마다 저러나 보다. 그런데 왜 왼손이지? 오른손이 약간 불편하신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로에 올라서는 오른손으로 격려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성로에서는 오른손 격려 잘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모른 채로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전에 제가 후진다오 추석이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때도 왼손으로 했나? 헷갈릴 정도로. 헷갈리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국장님 말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위보 지국장님. 런민일보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놨습니까? 지금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왼손으로 격려를 했냐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민일보의 뉴스 앱 있잖아요. 신문은 아침 새벽에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어제 늦은 밤에 뉴스 앱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인민일보에? 인민일보의 뉴스 앱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임성 주석이 윈손으로 손을 흔들었을 뿐이지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추석이나 의혹을 다 불식시켜버렸어요. 어떠세요? 윈손 변호사님. 런민일보의 해명에 대해서? 저는 일리 있어 보여요. 일리 있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거든요. 저게 뭔가? 근데 세 번의 반복되잖아요. 세 번째 보면 손이 요쯤에서 멈춰있어요. 어깨에서 멈췄다. 어깨에서 멈춰있는 걸로 봐서 저분은 아마 그냥 화답의 의미였을 거다라는 정도고 근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어요. 저는 무식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왼손으로 겨우 수격리하면 실례인 건가요? 그렇죠. 거수격리는 오른손으로 아 그래요? 아니 왼손잡이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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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눈썹 끝에 장난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돼요. 장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아쉬워? 뭐 이럴 때 그치?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왼손잡이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어서 김무성 대표가 미국 방문했을 때 우리 참전 미군 용사들이 오른팔 잘린 분들이 왼손으로 격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 자리에서 왼손으로 격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일부 언론에서 무리한 거 아니냐 저렇게 지적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너무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에 그분들이 왼손으로 오른팔을 없어서 왼손으로 격리를 했다. 나도 왼손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시진핑 주석은 그런데 어제 시진핑 주석이 계속 굉장히 긴장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외빈 때문이 아니라 오른쪽에 와있던 장점인 주석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들었어요. 장점인 주석이 사실 어제 안 나올 계획이었는데 손임자가 앉아있으니까 장점인 현재 주석을 구속하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감옥에 넣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에서 이른바 부패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수가 장점인 주석의 휘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인 주석이 안 나오려고 일부러 장점인 주석이 나왔다. 건임함을 밝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점인 주석과 그 옆에 후진 따오 전임자들에 대한 긴장 그게 아니었나 싶다. 얼굴이 계속 굳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뜨거워서도 그렇겠지만 어제 아무튼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마지막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 왼쪽 경례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의원님은 저 앞에 서면 긴장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저기서 국가체도자 13억의 지도자라면 웃어야 됩니다. 13억의 지도자가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다면 웃으면서 자연스러운 몸 대국당 모습을 보여줬는데 긴장된 모습은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정식 경례는 아니었습니다. 눈썹 끝까지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서 멈췄기 때문에 아마도 런민일보에서 말했던 것처럼 화답이 오해가 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칩석 대륙의 벤틀리 풍치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 풍치 봉치 봉치 중국말은 오늘 제가 하면 안 돼요. 풍치 봉치 임우선 변호사님 저 차에 얽힌 사인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 주석이 왼손으로 계속 화답을 한 저 차 바로 중국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 홍치라고 합니다. 잘하네요. 발음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홍치라는 차는요 1956년에 마우처 등이 우리도 자국산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직접 명령을 해서 만들어진 관영산업이라고 관영자동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959년 건국인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사열용 차량으로 쓰였고요. 저걸 중국 뉴욕타임즈는 붉은 깃발의 리무진이라고 부른다는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또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유명한 고급차라는데 과연 얼마 정도 하느냐. 안타깝게도 지금 시 주석이 타신 차는 모델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추정컨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L5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을 한다고 하네요. 12억 원이면 사실은 마이바우 마이바우가 한 7억 원하니까 그것보다도 거의 두 배가량이죠. 6억 7억 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타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에서 아니요. 타보고 싶지만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중국에서 이게 지도자가 타시는 그런 차인데 아마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기술력이 대단하잖아요. 위성 발사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자동차 정도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비싼 수밖에 없죠. 일반 시중에서도 팔아요? 이 정도는 아마 시중에서 판매하진 않을 겁니다. 네. 어제 있었던 중국 열병식의 이모조모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전해봤습니다. 오늘 먼 곳에서 저희 두지구쇼를 위해 출연해 주셨던 인민일보 인민망의 한국 지국장 미모의 지국장 니흠피아오리앙 조우이버 지국경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국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안 해요. 이번에는 이슈로 확 바꿔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검색어가 조건 만남이었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지 돌축구 신문을 통해 확인하시죠. 세정치민주연합의 박원석 의원 어제 국회에서 핸드폰을 몰래 두리번거리며 검색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그 검색어를 유심히 보니까 조건만남 세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도대체 정의당의 박원석 국회의원은 왜 조건만남을 검색한 건가요?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어제 그제 김무성 생일당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날 국회의석에 앉아있다가 처음에는 본인에 관한 기사 스포츠 기사를 검색하다가 이어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휴대폰의 검색어의 조건만남을 클릭을 하고 나서 다시 클릭을 했다. 그래서 이게 카메라에 잡힌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트위터의 조건만남이 떠서 클릭해 봤더니 도색 사이트가 떠서 창을 즉시 지웠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검색으로 된 거다? 그렇죠. 그냥 떠서 그냥 할 때는 자기는 연결해서 보니까 도색 사이트가 연결되게 금방 안 보고 지웠다. 라고 본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부지의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한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찌 됐든 본인이 의도였든지 또 실수였든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들 신뢰를 추락시키는 본회의장에서는 저러면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기사 검색한다거나 특히 이상한 국회 본회의장은 책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다른 서류 일체 가지고 못 들어갔도록 규정이 내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루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게 하는데 그렇더라도 기사 찾는 것까지는 100배 양보해서 그렇다 치지만 조건 만남을 쳤다는 것은 글쎄요. 실수였는지 잘 모르셨습니다만 어찌 됐든 참 민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과연 실수인가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한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잘못 눌렀다. 이것이 박원석 의원의 해명이었는데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박원석 의원의 해명스러운 일요일 자, 객관적이고 균형감이 있는 팩트만을 평생 취재해온 동아일보 논설위원 씨, 정성희 위원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눌러진 겁니까? 아니면 조건 만남이라고 박원석 의원이 직접 입력을 한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변을 흘깃거리면서 집어넣던데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 두 번 해본 소식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사실 조건 만남이라는 게 옛날에 원조교제죠. 원조교제를 대상을 찾을 때 하는데 요즘은 그 용어가 조건 만남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것도 한글이 전용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조건 만남이라는 걸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변을 흘깃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넣는 걸로 봐서 사실 조건 만남이라는 용어를 저도 오늘 처음 쓰거든요. 조금 일반인들에게는 신경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능숙하게 쳐놓는 걸 봐서 제 느낌으로는 한두 번 차본 솜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거는 평소에 해보다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김무성 대표 그저께 연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에 행동이 자연스럽게 보내지 않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박원석 의원의 해명처럼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실수로 누른 것은 적어도 아니다.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이다라는 분석인데 판단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조건 만남 만나 만나 만남 박윤진 전 대면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런 경우는 무험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험하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이 나라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밤 새벽 2시까지 고쳤다면서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읽고 있는데 조건 만남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건 좀 거시기하네요. 박원석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했던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오래도록 활동하면서 여러 명망을 쌓아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촛불시를 주도했었던 또 그런 활약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정부가 수백까지 내렸던 사람이라서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자진출두해서 이제 옥고도 치르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통합진보당 상당의 결합을 해서요. 거기서 비례대표를 받았고 그리고 분당시에 정의당으로 분당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보정당의 의원이 시민단체 출신의 진보정당 의원이 조건만남이라니 이거 뭐지? 하고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할 것 같은데요. 국회, 아까 우리 안영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런 망신살 뻗칠 일들이 여깄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국회 망신의 공통점은 변명이 더 웃기다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도 이거는 자동검색이었다. 내 이름을 검색하다가 나온 일이었다. 그리고 그전에 누드 사진 보다가 딱 걸린 심재철 의원. 해놀이당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슨 청소년 누드 사이트가 어떻게 성인인증 없이 무지한 살포되는지 이게 가능한 건가 하면서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웃었는지 모르게 크게 웃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부인이 아닌데 본회의장에서 여보 사랑해 이런 거 주고받다가 나중에 기자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밝혀지니까 연애 상담을 해준 거였다. 그 세종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그런가요? 기억은 안 났습니다. 하여간 이건 변명이 더 웃기겠네. 이런 국회 망신이. 임유선 변호사님. 이게 어떻습니까? 심재철 의원이 누드 사진을 검색한 거랑 박원석 의원이 조건 만남을 검색한 것은 그래도 좀 조건 만남이 더 심하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누드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조건 만남은 불법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하려고 검색했을 거라는 생각은 차마 안 해요. 그래요. 설마요? 설마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박 대변님이 말씀하신 소개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정의당이고 그래서 지금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후원금 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1위인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후원금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억 5천을 꽉 채워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통진당 압수수색 때 적극적으로 국무를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서 확정까지 됐었던 분입니다. 통진당 압수수색 몸으로 막았던 분. 몸으로 막아서 그랬던 분인데 아무튼 행동팟이에요. 굉장한 행동팟인데 아마 당시 조건만남을 뿌리법을 마음으로 조건만남이란 무엇이냐는 마음으로 검색을 했는데 제가 요심히 저 장면을 조건만남 치는 장면을 봤는데 보세요. 조건만남을 치는 순간부터 갑자기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으로도 또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뭔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장된 태도예요. 누군가에게 들켜선 안 되는 창피한 모습을 하는데 제가 요심히 요 주변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 카메라 감독님들 표정을 봤는데 다 웃고 계신 거예요. 뭐 어떤 표정이었냐면 나도 한때 저랬었지 하는 듯한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할 때 딱 나도 저런 태도를 보이지 라는 공감하는 듯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인 걸 알면서도 한 거다. 다만 조건만남을 정말 하시고 싶었던 건 아니고 뭔지 궁금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민선 변호사 말은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조건만남 검색한 게 아니라 그럼요. 다리 떠는 그 모습이 뭔가 브라이언에 상하는 영상이다. 뭔가 엄마 몰래 뭘 할 때 숨어서 할 때 그걸 공감을 하셨기에 다 웃으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박원석 의원의 장면 중에 저는 모를 놓쳤는데 이민선 변호사 말대로 다리 떠는 그런 모습도 있네요. 보시죠. 밑에 자막을 빼면 보일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떨거나 의미 없는 짓을 계속 할 때에는 뭔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불안함을 드러내는 S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죠. 자신이 기사 검색을 하다가 다리를 떠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두리번거리는 모습들 그것은 본인도 뭔가 카메라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이 단어를 검색하면 안 된다 지탄을 받는다 이런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인데. 참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하고 있으면 기자들이 다 뒤에서 카메라 줌으로 당기거나 또 영상을 찍고 있거나 이걸 알 텐데 왜 저런 엉뚱한 짓들을 하죠. 근무 시간에. 카메라 기자들의 실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숨길 수 있다고 몸으로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얼마나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멀리니까 당길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않았나. 많은 의원들이 착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의석에 앉아서 의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당직에 있는 의원들은. 그래서 낙서 하나 하더라도 의식이 되고요. 가끔 이제 문자메시지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해다가 참 배짱이 좋습니다. 박원석 의원 해명은 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사과는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터키의 휴양지 해변에서 지금 저희가 모자이크를 쳤는데 3살 꼬마의 차갑게 식은 시신이 발견이 돼서 구조대원 경찰이 그 꼬마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조간신문의 사진에도 각각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3살 꼬마는 왜 터키 해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걸까? 정성균 회원님 이 아기 이름이 아일린 쿠르디란 3살짜리 아기인데요. 시리아 국민입니다. 엄마 아빠와 형과 함께 배를 타고서 시리아를 탈출해서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그리스로 탈출을 하다가 배가 해변에서 난파를 했답니다. 아이고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지금 끔찍하게 거의 사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는 난민 사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 IS를 피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각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사실은 이 난민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각국의 입장 때문에 결국 난민들이 바다 위를 떠돌다가 이 3살 쿠르다 군 쿠르디 군이 저렇게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건데 지금 지중해는요. 작년에 난민들이 3,500명이 익사해 죽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런데 올해는 더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쿠르디 군 같은 경우는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 민병대와 IS의 방사에 전쟁을 치르하다 보니까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터키로는 육로를 갔다가 그리스만 들어가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는 유럽은 생긴 죄악 때문에 EU 국가 내에 들어가면 이주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조그만 섬으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돼서 죽었는데 지금 유럽이 난민 때문에 난리입니다. 영국 같은 데는 아예 못 받겠다. 독일은 쿼터전에서 우리가 16,000명 먼저 받겠다. 국가별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쿠르디가 저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파도에 실려간 유럽의 양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에 다시 한번 난민 문제를 대세기하는 큰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애도의 물결을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아이 쿠르디의 사진을 편집해서 지금 SNS를 통해서 저 아이의 등에 날개를 달고 결국은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의 품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 SNS를 통해서 애도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3살이면 이제 겨우 막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4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전의 비극이 저 아이에게 미쳤다라는 점 그리고 그 아이의 시신이 참 모순적이게도 휴양지로 날아갔다는 점에서 네,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글로벌 리스크를 발표하는데요. 2006년도 글로벌 리스크를 발표한 것 중에 대규모 비자발적인 인구 이동이나 심각한 사회 불안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난민 문제가 단순한 그 사회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리스크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난민이 지금 아까 1년에 3,500명이 사망한다고 말씀해주세요. 지중해에서만. 물에 빠지는 수준 진성. 그렇지만 유럽 각국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이고 있거든요. 더 많이 우리는 못 받겠다, 받겠다. 해가지고 지금 유럽 내가 분열된 위기까지 처해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입장도 입장이지만 3살짜리 천진난만한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광고 보고 휘나리 기사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에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은 휘나리에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장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나리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손흥민. 별명이 삼손이에요. 삼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삼손인데 왜 삼손이냐. 어제 3골 넣었어요. 그래서 3골을 넣은 손흥민. 그래서 별명이 삼손입니다. 화끈한 해트 스트릭으로 대한민국 대 라오스. 라오스 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경기를 8대0 대승. 역시 아시아 최강 한국 축구가 물론 라오스가 약체입니다. 174위. 174위를 상대로 8골 하면 좀 잔인한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뭐 이겼으니까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라오스 감독이요. 경기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선수들을 포뮬러 1에 나오는 스포츠 카드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랑랑랑랑. 그래서 손흥민은 세트 드리겠고요. 8대0으로 이겼고. 맞습니다. 첫 출전에서 첫 A매치 골을 넣은 선수들 중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선수들이 곧 있을 다음 경기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인 줄 알았어요. 8대0이라 축구였어요. 라오스 약체로 8대0만 이기지 말고 우리 한국 국가대표 이제 유럽 국가를 상대로 8대0 10대0 이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저희 신문약이 돌축구쇼 600회가 되는 날입니다. 1회부터 600회까지 쭉 진행한 진행자는 채널에 의해서 제가 유일하다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00회 동안 사랑을 받았던 건 모두 다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1,000회 2,000회까지 성실히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진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랑 밤 milliards Rap-ya çıkar 보답니다. brought to you everyone in 감사합니다.